복숭아는 고대부터 다양한 문화에서 풍요와 행복을 상징해 온 과일입니다. 그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은 인간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꿈속에서 복숭아를 보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지니며 복잡한 심리적, 감정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숭아 꿈을 꾸는 이유와 꿈의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복숭아 꿈이 주는 메시지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복숭아는 오랜 역사 동안 행복과 성공을 상징하는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꿈속에서 복숭아를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며 삶에서 좋은 일이나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복숭아가 주는 달콤함과 부드러움은 꿈을 꾸는 이의 감정적 안정과 행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종종 감정과 욕망을 표현하는 요소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복숭아를 보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달콤한 복숭아는 긍정적인 욕망이나 감정의 상징일 수 있으며, 반대로 썩은 복숭아는 억눌린 감정이나 불안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으며, 꿈속에서 복숭아를 보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나 피로감이 있는 경우 복숭아 꿈은 회복과 치유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몸과 마음이 다시 원기 충만해지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복숭아를 수확하거나 맛보는 것은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거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복숭아를 보는 꿈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삶에서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며,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 곧 찾아올 것을 암시합니다. 신선한 복숭아는 또한 건강과 에너지를 상징하며, 최근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썩은 복숭아를 보는 꿈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불안이나 신체적 건강 문제를 암시할 수 있으며, 현재의 상황이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썩은 복숭아는 때로는 억눌린 감정이나 실망감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복숭아를 따는 꿈은 새로운 기회나 성취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거나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따는 것은 성공적인 성취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의 성공과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먹는 꿈은 즐거움과 만족감을 상징합니다. 이는 자신이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으며, 삶에서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맛있게 먹는 꿈은 감정적인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하며, 현재의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숭아가 가득한 꿈은 풍요와 어번던스를 상징합니다. 이는 재물운의 상승, 성공적인 결과 또는 인생에서 풍족한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가 풍성하게 담긴 장면은 긍정적인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나타내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데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복숭아를 선물 받는 꿈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조화롭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선물 받는 것은 감사와 기쁨을 상징하며,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해 1. 신선한 복숭아를 보는 꿈 한 직장인은 최근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꿈에서 신선한 복숭아를 보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자신의 직장 내 성취와 앞으로의 성공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승진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꿈에서 본 신선한 복숭아가 그의 긍정적인 예감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살해 2. 썩은 복숭아를 보는 꿈 한 사업가는 최근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꿈에서 썩은 복숭아를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자신의 사업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경고로 받아들였으며, 실제로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썩은 복숭아는 그의 심리적 부담과 불안한 상태를 반영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3. 복숭아를 따는 꿈 한 학생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꿈에서 복숭아를 따는 장면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자신의 학업 성취를 예고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복숭아를 따는 꿈이 그의 노력과 성취를 반영한 것이라 느꼈습니다. 살해 4. 복숭아를 먹는 꿈 한 주부는 가정에서 행복한 순간을 경험한 후 꿈에서 복숭아를 먹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가정에서의 행복과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감정적으로 만족한 상태였으며, 꿈은 그녀의 행복한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살해 5. 복숭아가 가득한 꿈 한 청년은 창업을 준비하면서 꿈에서 복숭아가 가득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꿈을 사업에서의 성공과 풍요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창업 후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복숭아가 가득한 꿈은 그의 사업 성공을 예고한 것이라 느꼈습니다. 살해 6. 복숭아를 선물받는 꿈 한 여성은 친구로부터 복숭아를 선물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자신의 인간관계가 좋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꿈은 그녀의 행복한 인간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복숭아 꿈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감정상태, 삶의 변화,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 등 여러 측면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복숭아는 긍정적인 변화와 행복을, 썩은 복숭아는 감정적 문제나 신체적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으며, 복숭아를 따는 꿈은 새로운 기회와 성취를 의미합니다. 복숭아를 먹는 꿈은 감정적인 만족과 행복을, 복숭아가 가득한 꿈은 풍요와 성공을 상징하며, 복숭아를 선물받는 꿈은 인간관계에서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냅니다. 복숭아 꿈은 꿈을 꾸는 이의 현재 상황과 감정상태를 반영하며,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지거나 상처입은 복숭아를 보는 꿈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른 이에게 복숭아를 주는 꿈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결혼이 곧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복숭아를 준 사람이 가까운 친구라면, 사람들이 반겨줄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친 복숭아 먹는 꿈 본인의 건강이나 체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없는 복숭아 먹는 꿈 내면보다는 외모에 치중하여 내면의 아름다움을 잃고, 행운이 사라지는 흉몽으로 풀이됩니다. 맛있게 잘 익은 복숭아를 먹는 꿈 길무입니다. 행운이 깃들어하는 일이 잘 되고, 평생의 연인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물에 둥둥 떠다니는 복숭아 보는 꿈 태몽으로 해석되며, 예쁘고 영리한 여자아이로 해석합니다. 바퀴퉁이에 덜 익은 푸른 복숭아를 딴 꿈 아들보다는 딸이 잘 되는 집안으로, 예쁜 딸을 낳을 꿈이다. 멋을 아는 아이로, 방송이나 언롱대로 나가면 성공할 진조 벌레가 있는 복숭아 먹는 꿈 재물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구설수에 올라 여기저기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숭아 꽃다발을 한 아름 가슴에 안고 있었던 꿈 애인과의 사이가 좋아지고,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시기가 되었음을 알리는 꿈의 예시 복숭아 꽃으로 울긋불긋하게 물들인 꽃동산을 보는 꿈 한국 및 예술작품이나 대중소설을 출판하게 된다. 대중의 취향과 소비성이 있는 브랜드를 매스컴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다. 창작, 명예, 부귀상장, 분장, 승진, 입학, 합격, 당선, 경사, 행운 등이 있다. 복숭아 꽃이 만발하게 핀 꿈 미혼 남녀라면 좋은 인연을 얻게 된다. 가정은 평화롭고, 자손은 번영하게 된다. 복숭아 꽃다발을 가슴에 가득 안고 있는 꿈 연인과의 사이가 각별해져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볼 시기를 암시한 복숭아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꿈 집앞의 과수원에서 복숭아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꿈은 누군가와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꿈입니다. 워지않아 당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날 것입니다.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가 아닌 다른 과일이 나는 꿈 흉몽으로 해석되며 불법적인 일에 관여될 수 있습니다. 복숭아 상자를 받는 꿈 재물이 들어오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복숭아 색이 영롱하고 옥색을 띄는 꿈 길몽 중에서 아주 좋은 길몽으로 행제소를 의미하며 재물이 붙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복숭아나 살구꽃이 만발한 곳을 걷는 꿈 복숭아나 살구꽃 만발한 곳을 걷는 꿈은 이성관계를 맺을 기회가 오거나 자신을 자랑할 일이 생긴다. 복숭아 나무 가지에서 잘 익은 복숭아를 따는 꿈 문예작품 창작으로 영예를 얻어 스타가 된다. 행제, 재물, 돈, 수입 등이 생긴다. 복숭아 나무 사이를 걸어가다 향기에 취해 비몽사몽이 된 꿈 색다른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잠시 황홀경에 빠진다. 복숭아 나무들 사이에서 어여쁜 복숭아를 품속에 앉는 꿈 태몽으로 건강하고 예쁜 여자아이를 의미합니다. 복숭아 나무에 가지 열리는 꿈 부정한 방법으로 당장 눈앞에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복숭아 나무에서 열매 맺혀있는 것을 보는 꿈 조력자, 귀인, 좋은 인연을 만나 좋은 일이 생깁니다. 복숭아를 구입하는 꿈 금전적으로 이익을 볼 것이며 재물이 들어올 것으로 풀이되며 아주 길한 꿈입니다. 복숭아를 도둑질 당하는 꿈 연애를 하는데 강력한 맛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떨어뜨리는 꿈 본인의 건강 이상이나 컨디션의 저조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잃게 됩니다. 복숭아를 반으로 가르자 그 안에서 옥이 나오는 꿈 행제의 의미로 해석하며 재물이 늘어납니다. 복숭아를 반으로 잘라보니 영롱한 옥이 나오는 꿈 재물, 발명, 발견, 행제를 암시하며 해오던 일의 결실을 보고 그로부터 재물, 명예를 얻게 됨. 복숭아를 판매하는 꿈 흉몽으로 풀이됩니다. 본인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복숭아 밭에서 예쁜 복숭아 하나를 얻어 품속에 넣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복숭아와 감을 같이 먹는 꿈 떨어져 있었거나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된다. 복숭아의 시를 보는 꿈 연애 초반의 설레임이나 희망 등으로 해석합니다. 복숭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꿈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유혹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해석합니다. 붉게 잘 익은 복숭아를 얻는 꿈 이성 규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학생이면 학업 성적이 올라간다. 사과나 복숭아 등의 둥근 모양의 과일의 꿈 사랑의 결실을 뜻한다. 또한 과일이 잘 익은 상태라면 사랑 때문에 헤매는 일이 없고 얼마 되지 않아 결실을 맺게 된다. 파인애플처럼 날카로운 과일 자극이 강한 과일 썩은 과일의 꿈은 시련을 암시한다. 신에게 천도 복숭아 받는 꿈 무병장수를 의미하며 길몽으로 풀이됩니다. 썩어버린 복숭아 보는 꿈 오랫동안 기울인 노력이 불거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엄청 큰 복숭아 보는 꿈 태몽으로 해석되며 미래의 큰 인물이 될 남자아이로 해석합니다. 여러 개의 복숭아를 보며 고민하는 꿈 형몽으로 풀이됩니다. 바람이나 외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설수나 망신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쁜 복숭아 꽃다발을 안고 있는 꿈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호젓한 곳에서 달콤한 단 꿈을 꾼다. 행운이 온다. 옥황상제가 천도 복숭아를 자신에게 주어받는 꿈 오래도록 건강하게 장수한다. 잘 익은 복숭아 따는 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꽃대피를 만나 혼인이 성사될 수 있으며 결혼을 했다면 예쁜 아이를 갖게 될 것으로 태몽을 의미합니다. 잘 익은 복숭아를 따먹는 꿈 연애운의 급상승으로 평소 자산이 잘 가는 곳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거나 부부는 좋은 성교가 이루어질 진조 집 앞에 과수원에서 복숭아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꿈 누군가와 좋은 인연을 맺게 된다. 머지않아 당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나타난다. 천더 복숭아를 껍질도 벗기지 않고 씹어먹는 꿈 태몽으로 해석되며 무척 예쁜 여자아이로 해석합니다. 친정집에 가서 바퀴퉁이에서 푸른빛이 나는 복숭아 4개를 따는 꿈 아들보다는 딸이 잘 되는 집안이다. 예쁜 딸을 낳을 꿈이다. 영리하고 멋을 아는 스마트한 여성이 된다. 방송이나 출판계로 나가면 성공하게 된다. 황금복수와 꿈 하는 사업이 대성하여 큰 재물이 들어오거나 막대한 불을 지닌 체력가와의 혼사로 해석합니다.